2021년 새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추운 밤 그리고 이 코비드 시대에 그 위험을 제쳐놓고 여러분과 저는 송구영신예배를 인펄슨으로 드리던 아니면 비대면으로 드리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1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면 앞으로 364일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는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어떠한 다짐을 하고 365일을 살아가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짐이란 결정과 조금은 다릅니다 결정이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해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은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 머리 깎을 결정을 했다가 내일 귀찮으면 아니면 내일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나중에 가지 하고 결정을 머릿속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짐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마음이나 뜻을 굳게 가다듬어 정함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내려와서 나를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따라주네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마음이 머리보다 더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머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서 머리로 생각한 대로 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은 머리에서 생각하는 생각보다 마음에서 나를 움직이는 것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다짐을 한다 그 말은 그 뜻과 그 정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짐한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 변경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짐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에 헌신하고 커밋하고 투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가진 다짐을 성취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다짐을 가지고 이번 한 해를 살아갈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2021년 한 해를 맞이하여 어떤 다짐을 하셨는지요 이제 벌써 한 달이 2021년 1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새해 때 1월 1일 날 아니면 12월 30일 날 정한 다짐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를 통해 하나님을 위한 다짐이 무엇이며 그 다짐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는지 같이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은 1, 2절에 보시듯이 유다 백성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 왕 누브 간네살에 의해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말하셨죠 선지자를 통해서 집적도 말씀하시고 너네가 죄를 질면 우상을 섬기면 나를 섬기지 않으면 너네는 불행해지고 혼날 거고 포로로 잡혀갈 거다 결국은 바벨론에게 바벨론 누브 간네살에 의해 포로로 잡혀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 4절에 보니까 그 포로들 중에서도 뛰어난 소년이라고 했는데 이 원어로 보면 10대보다 한 20대, 30대 그러한 청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포로들 중에서도 귀족이라든가 아니면 왕족의 피줄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이유는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과 방언을 가르쳐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상을 버리게 하고 바벨론식으로 바꾸려고 했다라는 거죠 마치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을 때 한국말을 못 쓰게 하고 일본어, 일본 문화를 가르치려는 것과 같이 말합니다 더 나아가 6절과 7절에 다니엘과 새 친구의 이름을 히브리식의 이름에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꿨다라는 것을 봤을 때 더욱 더 명백해집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환관장이 또는 내시가 바벨론의 내시가 이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바꿨습니다 이 말은 베리어, 그 중에 신 중에 하나겠죠 자기네들 섬기는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이름을 바꿨고 그 다음에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인데 바벨론의 이름으로 사드락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거는 아쿠, 다른 말에서 또 다른 신의 명령이다라고 이름을 바꿨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이신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이름인데 누가 아쿠인가, 메삭이라는 이름을 줘서 누가 아쿠인가 그 신이겠죠 누가 정말로 신인가라고 아쿠인가라고 이름을 바꿨고 마지막으로 아사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건데 바벨론 이름으로는 아벤느고라는 뜻으로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느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다니엘과 새 친구의 이름은 다 하나님을 위한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이름이었는데 바벨론식 이름은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을 기르는 이름으로 다 바꿨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다니엘과 새 친구가 가지고 있던 존재감, 문화, 사상 또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이런 거를 가져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다니엘과 새 친구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많은 조치를 취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 이 네 명의 절실한 신앙의 청년들을 더 홀리기 위해서 5절에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벌이 아니다 봐라 네가 오히려 바벨론의 신, 내가 섬기는 신 아니면 내가 섬기는 왕을 너네가 찬양하고 대우하면 너네가 고생하기는 커녕 이렇게 안락한 삶,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먹는 포도주 그리고 너네가 살 수 있는 왕궁, 더 좋은 데서 살 수 있다라고 설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정말 이게 죄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신이 더욱더 좋은 환경과 복을 주는 것 같다라는 착각을 만들 수 있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8절에 여기는 다니엘만 나오지만 이 세 친구들도 같이 뜻을 정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 당시에 왕의 음식과 특히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바벨론의 우상을 숭배하고 누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그렇게 안 하기로 하고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뜻을 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을 정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한 단어로 나오지만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 단어는 바로 마음이라는 명사와 그 다음에 채우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마음에 채우다 이게 또 다른 뜻으로는 훔치다라는 동사의 뜻도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가 마음을 훔쳤다 아니면 마음을 채웠다라는 단어라는 게 뜻을 정하다라는 오늘 한국말로 번역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상 왕에게 또는 바벨론이 섬기는 왕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만 충성하겠다는 다짐을 자기 마음에 꽉꽉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다짐을 거룩한 다짐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짐을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새해를 맞이해서 매해 새해를 맞이해서 다짐을 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많이들 하는 거 있죠 아 이번 연도에 꼭 살을 빼겠다 꼭 운동을 하겠다 꼭 담배를 끊겠다 꼭 술을 끊겠다 아니면 좀 부지런하게 살겠다 이런 것들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다짐은 누구나 하는 다짐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해야죠 저희 건강도 챙겨야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지만 저는 이러한 평범한 다짐을 오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거룩한 다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 홀리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진 것 또는 분리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들이 말했을 때 크리스찬이지만 한국말로 하면은 뭐라 그래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은 세상에서 구분되어져서 세상에서 분리되어져서 나눠진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되어져서 뭔가 다른 백성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다라는 말이 분리되어졌다 구별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다짐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지 않는 최소한 잘 하지 않는 다짐을 내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연도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 또는 말씀 묵상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께 약속하라는 거죠 이러한 다짐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쵸? 365일 중에 하루라도 말씀을 보면은 정말 그게 기적이죠 그래서 이러한 다짐들 게다가 이러한 다짐들은 보통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큐티 또는 말씀 묵상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겠다 아니면 큐티 책을 날마다 읽겠다라고 했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우수와에게 그리고 많은 구절에서 너가 말씀을, 유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는 콥트라는 원주민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교들이 아주 많은 곳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이 이슬람교도들은 이 콥트 크리스찬들을 못살게 굴고 괴롭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하루 미국 방송국 멤버들이 이 콥트인들이 사는 곳을 지나가다 어느 한 남자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6살에서 7살 정도처럼 보였는데 그의 부모는 그 아이의 팔목에 십자가 모형의 문신을 새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몸부림을 쳐 부모에게 멀어지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어린아이가 문신을 하면 아프겠습니까 바늘로 콧고 꼽는 건데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 특히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미국 사람들이 방송사람들이 정중하게 그 아이 부모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자 그 부모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문신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표시입니다 저희도 이것이 아이에게 아픔이 되는 것을 알지만 이곳에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거룩한 다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콥트 젊은이들 어렸을 때 부모님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문신을 새기게 되고 그리고 나서 크리스찬으로 교육받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나죠 그리고 나서 20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잡으려고 하면 직장을 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손목을 항상 확인을 하는데 여기서 십자가가 있으면 이슬람 교들이 하는 그런 직장에서는 전혀 직장을 잡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부모님들과 그 다 큰 청년들은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자 몸에 문신을 해가며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된다라는 리마인드를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거룩한 다짐을 했습니다 바로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다짐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소년들이 하지 않았던 다짐이다 13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소년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게 되죠 하지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끝까지 채식만 하면서 왜냐하면 거기서 고기가 나오고 와인이 나오는데 그런 걸 안 먹고 우리는 그냥 채식만 하겠다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어려움과 핍박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다짐은 이 한 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걸 볼 수 있는데 3장에 나중에 가서 보시면은 모든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 금 신상에게 절하여만 했습니다 그거를 어길씨에게는 불덩이에 던져졌어야 되는데 이 새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아서 그 벌로 불덩이 속에 던져지게 되죠 또한 6장에 가서 왕이 바뀌고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 됐을 때 이제는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매일 하던 것처럼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 집에 들어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사자 굴속에 던져지게 되었죠 이렇듯 한 번이 아닌 1장에서도 3장에서도 6장에서도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신실하게 자기네들이 거룩한 다짐을 하고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거룩한 다짐과 끈기를 보여준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네 청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 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고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을 때 봤을 때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이미 학식도 있고 좀 제주도 있고 지혜도 있었던 그러한 청년들입니다 왜냐하면 고로한 청년들을 젊은 사람들을 끌고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그 위에 모든 학문 모든 재주 모든 지혜 명철 또 꿈을 해석하는 능력 까지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불에 던져왔던 새 친구는 한 군데 탄 곳 없이 불에서 나왔고 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도 사자들에게 한 군데 핥힘 없이 나온 곳을 우리가 눈으로 또 말씀으로 봤습니다 얼마나 이 네 청년이 한 거룩한 다짐 그리고 그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이 네 청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으면 은혜도 주시고 극률도 주시고 학문과 재주병 절치의 꿈 해석 그리고 보호하심까지 엄청난 복들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거룩한 다짐 정말 하나님을 위한 다짐을 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다짐을 하지 않았다라면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라면 그거를 지키려는 마음도 없었을 거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서 복을 받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작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모든 다짐 그러한 거룩한 다짐을 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이 당시에 다니엘과 새친구들 분명히 성령님이 도와주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확실한 게 무엇입니까 저희가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한 다짐 시작하는 거 정하는 거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러한 거룩한 다짐 은 하나님의 시선을 잡는구나 마치 거룩한 다짐은 밤에 보는 반딧불 같은 것이지 않을까 제가 이 예제를 저번에도 드린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예제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그림으로 정말 딱 그릴 수 있고 피처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이 눈에 선명하기 때문이죠 저희가 거룩한 다짐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반딧불을 우리가 보듯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반딧불이 반짝하면 눈에 확 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다짐을 하고 나아갈 때 지키고자 노력하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눈에 쏙 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거고 멋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을 때 많은 다짐 중에서 정말로 이 하나는 내가 꼭 지키겠다라고 다짐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3년 동안 수업 들어가기 전에 어떤 수업이든 내가 들어가기 전에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수업을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학대학원에는 항상 기도실 채풀이라는 것이 있고 또 예배드리는 것이 있고 기도하는 룸이 대부분 항상 있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신학대학원에도 있었는데 그래서 공부하러 들어가게 돼 그게 아침 8시던 밤 6시던 항상 일찍 가서 기도를 하고 수업을 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이제 신학대학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은 이미 대학교에서 신학을 하고 대학원에 왔으면 이미 신학을 접했고 성경문서 등을 배우고 와서 그 또한 영어가 모국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유리했죠 공부하기에 다시 말해서 그들은 저보다 클래스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당연했고 저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들어가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같이 있는 청년들은 3년에서 한 두 번 봤을까 말까 다시 말해서 그냥 수업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미국 학생들과 제가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고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같은 전지 아래 수업 전에 기도하고 들어가는 저와 그렇지 않는 자들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눈에 띄겠습니까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온 다들 그러한 청년들이고 그러한 젊은이들이고 그러한 남녀 노소 상관없이 다 왔던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이 사랑해요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끼시고 근데 기도를 하고 수업에 들어가는 청년과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수업에 맞이하는 청년들 중에 그 많은 사랑하는 중에 누가 더 눈에 띌 것 같습니까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아 바로 내가 더 하나님 눈에 띌 것이다 사랑은 똑같이 하지만 내가 더 하나님 눈에 띌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눈에 띄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 저는 많은 미국인들보다 네이리브 스피커보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4년 동안 신학을 공부한 학생들보다 시험과 페이퍼를 쓰거나 이런 거에서 더 우수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능력도 지식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 덕분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기도를 하고 들어갔기에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와 명철과 또 페이퍼를 쓸 수 있고 기억력과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저를 보며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고 사역을 파타임 하면서 또 따로 하는 대학생 예배를 매달 드릴 수 있었냐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냐라고 제가 졸업하기 전에 많은 제 친구들이 물어봤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한 번도 빠짐없이 3년 동안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야 라고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로 인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기 때문이지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아니면 차를 탈 때마다 하나님께 직장을 주셔서 사업장을 주셔서 차를 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지혜와 능력을 사업장의 복을 차 주행할 때 안전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911 사건이 났을 때 쌍둥이 타워에 거기에서 한국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아실 것이에요 이희돈 장로님이 그 당시에 비행기가 들어오는 크래쉬한 사이트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에 따라서 거기 안 가고서 살아났다라는 간증을 유튜브나 이런 데 찾으면 많이 나오세요 근데 그분이 하는 간증 중에 하나님이 모든 하신이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분이 그 중에서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매일매일 자기 일하는 곳의 오피스에 가서 하는 일이 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직장에 가서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시작하고 했다라는 거죠 저희가 항상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직장에 가던 사업장에 가던 차를 타던 아니면 집에 다시 들어가던 그때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감사하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더 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직장에 365일 동안 는 안 가겠죠 토요일하고 선데이는 안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일주일 동안 내내 365일 갔을 때 가자마자 내가 기도를 하고 시작한다 이렇게 해야겠다 아니면 사업장에 가서 기도를 하고 시작해야겠다 아니면 집에 들어갔을 때 가족들과 손을 잡고 기도를 하겠다 뭐 이런 등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다짐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다짐들 이러한 다짐들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무슨 다짐을 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신 새해의 다짐은 거룩한 다짐이셨습니까 아니면은 평범한 다짐이셨습니까 혹시나 저희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특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평범한 다짐을 하셨다면 남은 11개월을 위해 어떤 다짐을 하실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다짐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잘 안 하면서 하나님의 눈에 더 띄고 싶은 다짐을 하실 것입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것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1독도 안 해봤는데 내가 2021년에 10독을 하겠어 또는 내가 전도 한 명도 안 해봤는데 내가 10명을 하겠어 라는 등 너무 과하게 다짐을 하면 이거를 지키기는커녕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오히려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단위 목사님께서 새해 때 말씀하신 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주일 첫 예배 때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성숙해지고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1년을 지날 때마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질 때마다 성숙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번 연도 아니면 계속해서 매년 지날 때마다 그 다짐들을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시작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드릴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든교의 성도님들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을 위한 다짐전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거룩한 다짐을 하여 하나님 눈에 띄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것을 지키고 성취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 그리고 많은 복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1년 하루를 거룩하게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남들은 집에서 아니면 밖에 나가서 폭죽놀이 보고 어디 뭐 해 뜨는데 가서 보고 했지만 우리는 거룩한 전에 와서 거룩한 다짐 또 거룩하게 시작하신 것과 같이 거룩한 다짐을 계속해서 하시고 또 지키심으로 2021년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극률과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사업체와 직장에 흘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